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식탁에 앞서서 이 시간 자리 함께 계신 여러분들께 점심으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MC 경남, 그리고 TVN 창원교통방송, 그 CDR 금전 경남 방송에서 MC를 활용 중인 MC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멋지게 제가 강의 계획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획 선언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힘차게 외치면요. 이 자리에 의식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시간 축구하고 자취가 늘리며서 홀로성과 많은 박수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당법인 한국방송가수연합회 영남사업본부에서 주관하고 사당법인 세계프로 킥북싱, 부이탈이, 충명맥, 사당법인 대한창소년 전통, 호국무회, 정국연합기 후원하는 다수경 작곡가, 정원수 특별초점 디너쇼, 양이 참조하신 모든 분들의 힘차 박수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 만날 때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께 서로 얼굴 정도, 눈빛 정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야지 편안하게 여러분들 눈독표를 맞추면서 이 시간 즐겨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히 소개해드리는데요.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로써 내 가족처럼, 내 이미지처럼 생각하시고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우산 의령 전군수님 외의 의령교지부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인사 나눠주십시오. 살아보일 세계 전통호구, 미술, 경호연맹, 백영우, 정국 총진님을 가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아니, 인사 나눠서 너무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사당국인 한국방송방송협회, 이 사장으로 계시는 박수님 소개해드립니다. 이어서 중앙회장이신 정우은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사랑국인 세계 전통호구구, 미술, 경호연맹, 구성진이신, 이만신이 모셨습니다. 운영이사, 린다홍이 모셨습니다. 자, 라이오스클럽 총재단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인사를 나눠주십시오. 박수를 주셔야 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실 것 같은데요. 뭐, 설령 자리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어두운가에 앉아계십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킥복싱 총재단 모든 분들 참석해 주셨는데, 박수를 또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 기념쇠를 위해서,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독주를 해주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방송 박수협회 영남사업공부 임원님들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정우은수 펜클럽 많은 분들 모셨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자, 박수 혼동인 김지혜 펜클럽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자, 그리고 태양광 사장님이신 박형주 사장님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아리안 로블 디노쇼에서는 많은 봉사회원 여러분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굳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필요는 없이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보시면 봉사를 하시고 사랑의 실전, 나눔 실전 하시는 분들은 얼굴에 쓰여져 있습니다. 누구신지요? 예, 공사단체 임원님들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 시간이 계속 끓기는 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디노쇼 주의공 만나보시려고 오셨고, 그리고 오늘 디노쇼 주의공과 함께 방송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즐거움을 책임지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오신 성인 가요에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많은 가수분들이 함께 오늘 이 시간을 꾸며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수 겸 작곡가 정원수 디노쇼 주의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행사지 입구에 들어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 모니터를 하면서 제가 이 분을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많은 최고의 가수분들의 히트곡을 이 분을 알고 있습니다만은